주택기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주무수서 오늘 진짜 조금 늦었어요. 너무 빨리 달렸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게 갑자기 그 기분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여튼 좀 늦게 와서 너무 좋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에 그렇게 많이 와보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만 와봤는데 오늘 이렇게 남녀노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이렇게 핸드폰까지 계속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들 이렇게 조금씩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핸드폰을 날려오고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댄스 뮤직이라는 곡이었어요.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다같이 했을 때 댄스 뮤직이 부분보다 크게 나왔으면 조금 더 흥이 났을 텐데 두 손가락 몇 분씩 질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곡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으로 누구 같아요? 마이클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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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여기서 갔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수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내려갈게요. 마지막 곡은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춤을 썼지만 더욱더 화이트 노춘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 드릴 거예요. 저의 수동곡이었고요. 3D백이라는 곡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전자로 나가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저의 수동곡은요. 저의 수동곡은요. 저의 수동곡은요. 감사합니다.